로이킴 봄봄봄에서 나오는 코드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준비하실 사항은 카포를 4번 플렛에 채워주시고 코드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나오는 코드는 C코드 여기서 연주 중에는 새끼손가락으로 1번줄에 3번 플렛에 해당되는 G에 해당되는 음을 잡아주고 연주했습니다. 다음으로는 G on B 코드 주의하실 점은 6번줄이 뮤트된 상태입니다. 다음으로는 A마이너 코드 A마이너 코드 또는 A마이너 세븐을 잡고 연주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다음으로는 E 코드 연주 연상에는 E 코드로 사용이 되었지만 E7 코드를 사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다음으로는 F add9 코드 주의하실 점이 6번줄과 5번줄이 뮤트된 상태에서 연주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G sus4 코드 G sus4 코드 또는 G 코드로 연주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상으로 코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는 제 5번으로는 F add9 코드 C D